괜찮다. 만사가 귀찮아. 추웠으면 좋겠다. 저도요. 난 그런 상상 안 돼. 겨울인데 타임머신 타고 여름으로 온 거라고.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지. 이제 차 문을 열면은 추운 그런.. 33도네. 어우 더워. 더위 많이 타지 너. 태국 가서 어떡하냐. 내가 일부러 이거 긴 거 가져왔다니까. 덜 부끄럽게. 아하. 정말 블로그 위기워갔다. 아 그게 목록이야? 아 오케이 주문하기. 응. 몰라요? 응. 확인. 우리는 지금 제일 맛있다는 거 시켰습니다. 별 세계짜리. 하하하. 아 이거 진짜 인파의 음식이야. 아 치즈 향이 확 나네. 스파게티. 응. 응. 이름 뭐야? 삼겹. 삼겹 튀김? 어 통삼겹 튀김. 통삼겹 튀김. 통삼겹 튀김. 통삼겹 튀김. 통삼겹 튀김. 그리고 여기 보면 파스타하고 그 다음에 바겐트 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파티. 아. 스파게티 라고. 여기다가. 이 건물 갖다가. 고기도 하나 올려봐. 거기다가. 어. 조그만 걸로. 네.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어. 배고프. 밥에는 고기 익으면 드시면 되시고요. 네. 소스도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어. 이게 조금. 이게 조금. 강량이 익숙해서. 아. 여기 어둡다. 라이트를 닿으면 들고 와야겠어. 아. 근데 맛있어 보인다. 그치. 라베 주스 드릴게요. 네. 어. 진짜 잘 나온다. 어. 어. 까보겠어. 만두 대구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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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이게 밀푀유 나베에요. 나베. 먹어보겠습니다. 무기가 많이 들어있고. 아까 영상에 찍었는데. 너무 가지럴하게. 되게. 맛있게 담겨져 있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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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이제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 주세요. 소스. 소스. 소스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소스. 날씨가 jumping the Prime partager. 맛있어. 맛있다. 맛있고 맛있다. 맛있어. vocêунMR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